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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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하 만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룰까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의 왕자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바닥의 왕자는 또 뭐야 손바닥의 왕자를 그려서 TV에 나왔거든요 그게 크게 이슈가 됐어요 이게 무속적인 방법이 아니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나는 손바닥에다 왕자를 그리고 나왔다 이랬어? 아니요 이제 카메라에 보여지게 된거죠 그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돼서 커졌어요 그게 또 이제 화근이 되고 말이 됐구만 진짜 말 많아 이 양반 참 구설도 많이 타는 양반이고 이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현재 직업이 부당이신데 손바닥에 왕자 그리는 게 이게 어떤 무속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뭐를 알려면 확실히 알고서는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 이 무속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꼭 그런 일이 들어오면 무속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왜 좋은 것이야? 그건 아니고 편해를 두면 안 되는 거든 그리고 이거는 말꼬리가 될 게 아닌 거 가지고서는 말을 만드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나 절을 다니나 무속인을 다니나 믿음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간절함을 바라는 소망이야 어느 누구나 그쵸?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도 막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간곡히 갖다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부처님한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손바닥에 임금 왕자로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임금 왕자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임금이 되는 거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딱 놓고 얘기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들 갖다 다 임금 왕자로 그려놓고 다 해야지 되겠네 이 뜻을 알고 선두를 갖다 얘기를 해야지 간절함이고 소망이고 또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또 여러 국민들이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이 또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분의 같은 팬들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건 자기네들 바람이야 이게 크게 이슈화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 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왕자라는 것은 물건이 들어오거나 뭐 집을 짓거나 했을 적에 동투나 하지 말라고 물건이 그 물건이 들어와서 집에 화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임금 왕자로 거꾸로 씁니다 정확하게 저희도 그래요 물건이 갔다 너네 언제 들어올 거 같은데 그래 너네 공사를 하니 그러면 이제 기본이 이제 상식으로는 그래 뭐 그 물건에다 임금 왕자로 써 거꾸로 써 이제 임금 왕자 똑바로 임금 왕자로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확하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쓰라고 그래요 거꾸로 쓰든지 그런 거 쓰는 게 제가 보기 싫으면 종이 쪽지에다가 빨간 펜으로 거꾸로 임금 왕자로 써서 그 뒤에다가 가구나 뭐 냉장고나 이런 뒤에다가 서서 붙여라 그게 이제 예방칙이거든 그리고 팥은 잡신을 갖다가 물러치는 것이고 이사 들어오면 그런 거는 하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 대통령에 대해서 임금 왕자로 썼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야 아 임금 왕자로 써서 되면 좋지 그치 이건 큰 이슈가 낼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무석적인 방법으로 손바닥에 왕자 쓰는 거는 뭐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건가요? 그건 그 사람들의 바람이겠지 또 예를 들어서 무석인이 그 사람한테 썼다고 하면 쉽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동트고 인간의 동트고 뭐고 들지 말고 손바닥에 쓸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그건 어느 누구나 제자들이 무석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들의 하고 싶은 그 뜻이야 근데 꼭 사람 손바닥에다 써서 이 사람이 적인다는 건 아니야 공가사는 분명히 구별하듯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갖다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개가 어떤 갖다가 저희가 교회를 갖다 그럼 그것도 갖다 이슈에 나와야지 그러면 이 저기를 간다고 해서 공인으로 간다고 해서 이 양반을 그러면 임금 왕자로 썼다고 해서 무석인이 이 사람을 다 찍어주고 교인이 안 찍어줘? 그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교인이고 천주교이고 뭐 절에 다닌 사람이고 무조건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거기 나온 사람이 뭐 교회 다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찍어주겠나? 그거 아니야 사람이 인간성을 보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의 한 사람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서 힘 안 들고 이렇게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끌어 줄 사람을 뽑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인거 왕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문제 될 게 아니야 이걸 문제 삼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다가 했겠죠? 만약에 했더라도 솔직히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만이 어떻게 방식을 했겠지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절이나 무속적으로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간절함이겠지 지금 가도 계속 구설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리 서로 갖다 상대방이 흔들어 보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야비하고 쫀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큰 문제가 되게끔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농담 삼아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서 끝을 내야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괜히 무속인인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 좀 상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착하고 좋은 무속인들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절에 계시는 스님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개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진짜 음물에 미끄라지가 흘려놓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인간이 유성년의 사람이 어떤가 그런 거를 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어느 누구를 지지를 해도 내 마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다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으로만 보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네